이제 좀 많이 쓰셨어요 3개월 되신거 같은데 제가 사실 2개월이 바뀐 4,5개월 되는데요 근데 이놈한테 제 책임한테는 콧밥지같은게 나가요? 아, 콧밥지? 네,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왔는데 이놈은 제 책임한테는 많이 나오나 알겠는데 아이고, 제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멋있는 콘텐츠 아, 거의 장은혜생님과 디테일이 다 괜찮아요? 제 재미있는 질문이 없고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었고 그런 방식에 한 분이 안 먹었는지 보살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